안녕하세요.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입학사중관입니다. 평택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올해로 창학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저희 대학이 올해로 창학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더 피어선가의 가게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더 피어선가에서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를 창립하였고, 한국의 피어선 성경학교, 피어선 대학교로 이어져 오늘의 평택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 평택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주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날 평택대학교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본교 정문의 드론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로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제 정문에서부터 본관 쪽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학교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학교나 유럽의 대학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105년의 역사로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잘 만든 대학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론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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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학교의 강점은 여기 보시는 8가지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학 105년의 전통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부터는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삼성과 LG의 평택 투자에 발맞춘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문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100조, LG가 60조를 투자하기로 결정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택의 특정 지역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0조면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85조 7천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평택 지역에 투자된다면, 대기업과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 등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황해권 국제물류특성화대학입니다. 여러분, 평택에 평택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택항은 날로 발전하여 인천항의 물동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에 국제물류학과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이점을 살려서 현장실무를 겸한 첨단 물류 관련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 분야 국제교류협력 및 산학연계지원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평택대학교 간호학과는 국가고시 100%로 취업률 100%를 자랑합니다. 취업도 일반 개인 병원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대형병원에 취업하여 그 취업의 퀄리티 또한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국가고시 100%, 취업률 100%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교에 PTU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TU 시뮬레이션 센터는 학교의 건물 내에 병원과 병상을 모두 똑같이 꾸며놓고,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통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평택대학교 간호학과는 올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인증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국 최우수의 학군단입니다. 최근 대학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학의 학군단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과 같은 레벨의 대학의 경우 대부분 학군단이 없지만, 저희 대학은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다는 이점으로 학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군단의 경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부여되고, 전역 후 리더십과 조직관리의 경험이 인정되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최근 여학생의 경우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한미군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저희 평택대학교만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보시듯이, 2017년까지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되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미군기지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여의도의 5배의 규모로 주한미군기지가 확장 조성되고 있는 미군기지는 영어로만 사용을 해야 하고, 기지 안에 정부와 은행, 여행사, 마트,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어 작은 미국과 같습니다.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받고, 전공과목으로서 15학점을 인정받으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평택대학교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도권 어디에서든 편리한 교통편입니다. 평택대학교는 서울, 경기남부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50분 안에 본교 정문에 도착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기차나 전차를 이용할 경우도 평택역에서 학교간 15분 정도 소요하여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KTX 지자역이 개통되어 수서에서 18분이면 평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택에서 강남역까지 광역버스 노선도 추진되고 있어 통학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평택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신의 편의시설과 격조 높은 생활관입니다. 통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신 건물 3동에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이는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설 또한 아주 잘 되어 있으며 1인실, 2인실, 4인실 등이 운영됩니다. 다음은 학업의 열정을 이끌어주는 다양한 장학제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학제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장학금도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도 장학금을 주고 금연 성공을 해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계상 약 70% 정도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는 14.04대 1이라는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평택대학교의 8가지 강점과 사회 수요에 발맞추는 우리 대학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의 비전과 발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대학교는 이번 2018학년도부터 내신 비교과가 불리하신 학생들이 주목해 볼 만한 전형이 새로 도입됩니다. 바로 적성고사입니다. 지금부터 평택대학교의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이 70% 수준으로 출제되며 EBS 2018 수능과 80%를 연계하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문제는 국어 25문제, 수학 25문제, 총 50문제가 출제되며 응시만 해도 기본 점수 160점이 부여되니 학생부가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평택대학교 적성고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2018학년도 학과 라인업입니다. 삼성과 LG의 평택투자에 발맞춘 사회수요맞춤형 학과 구조개편 및 정원조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신설된 IT공과대학과 함께 국제물류대학, 사회서비스대학, 문화예술대학으로 4개의 대학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IT공과대학의 신설입니다. 최근 사회수요의 맞춤형 학과로 스마트자동차학과와 ICT융합학부의 미디어디자인전공, 스마트콘텐츠전공, ICT환경융합전공이 있습니다. 본교의 모든 학과를 융합이라는 토대위의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학과개편 및 학과통합과 정원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해 볼만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공연예술대학의 정원을 대폭 IT공과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신설학과의 경우 정원이 대폭 늘어서 여러분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바른인재전형과 사랑나눔전형으로 선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PTU인재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바른인재전형 일반학과의 경우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며 예능계열은 실기고사 100%로 사랑나눔전형은 학생부교과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단, 공연영상콘텐츠학과의 경우 학생부 30%, 실기고사 7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PTU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사랑나눔전형은 사회배례자를 위한 전형이므로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인성면접이며 지원 동기, 진로계획, 지원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랑나눔전형의 경우 경쟁률과 합격컷이 다른 전형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형방법으로는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 성적 40%가 반영이 되며 국어 25문제, 수학 25문제, 총 5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 부여됩니다. 또 적성고사 한 문제당 8점이며 고교 내신 1에서 7등급, 등급 간 차이가 6점인 점을 감안하면 적성고사 한 문제로 학생부교과 1등급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 EBS와 80% 이상 연계하여 출제하고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수능과 병행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PTU 인재 전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세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이때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지원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자기소개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고사를 치르게 되며 면접고사는 1대 다방식의 심층 인성 면접 방식입니다. PTU 인재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 PTU 인재 전형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예능계열인 패션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의 경우도 실기고사나 포트폴리오 없이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1단계를 합격하게 되면 2단계 면접고사에서 제로베이스 시스템으로 면접점수만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도 상당수 합격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간호학과의 경우 교과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10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인 PTU 인재 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며 모든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PTU 인재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면접고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2명 또는 3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1명을 7에서 10분 내외로 평가하게 되며 서류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 고교 시절 활동에 대한 질문, 전공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확인하는 질문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은 사전에 본인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고교 시절 본인이 해당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후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기초 소양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전공 지식을 묻는 교과 질문은 하지 않고 전공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전공 관련된 교과 자기주도학습 경험, 전공 관련 특이한 활동 등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최근의 소식이나 교과 과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면접에 임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TU 인재전형 전년도 합격자들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합격자들의 점수컷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낮은 교과 성적임에도 준비를 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다시 면접고사가 실시되니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잘하여 PTU 인재전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대학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90%, 출결 성적 10%가 반영합니다. 이때 무단결성만 반영하며 병결, 무단지각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전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국어, 수학 교과 중 3과목, 영어 교과 중 3과목, 사회나 과학 교과 중 3과목을 학년, 학기 구분 없이 9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어, 교과 3과목 뽑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 교과는 1에서 1학기부터 3에서 1까지 문학, 장문, 화법 등 여러 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이 잘한 과목 3개만을 뽑으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영어 교과 3개, 사회나 과학 교과 중 3개 이렇게 9개 과목을 반영하면 됩니다. 본인이 잘한 과목 위주로 뽑다 보니 고교 내신보다 평균적으로 0.7에서 0.8등급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본교 홈페이지에서도 산출 가능하니 본인의 성적을 정확히 산출하여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재 전형, 전년도 합격자들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 기준이며 평택대 내신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학 105년의 역사로 삼성과 LG의 평택 투자에 발맞춘 사회수요맞춤형 학과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